아이돌을 이겨라! 이번 게임은요 간단합니다. 4화 게임입니다. MC와 MC팀과 우리 에피크팀 중에 한 명씩 나와서 꽃감을 누가 빨리 먹느냐. 또 먹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딱 대고 누가 빨리 먹느냐입니다. 저희는 누가 왔어요? 일단 에피크는 누가 나오고 있어요? 저 보미 양이에요. 보미 양. 자, 보미 양. 우리 에피크가 보미 양이 대표입니다. 자, 준비 시작! 야, 무섭다. 야, 보미 양. 쉽지 않아, 쉽지 않아요. 천천히 야골 내야 돼요. 천천히, 보미 양. 우리 유경이 양 또 보는 거 좋아하네. 네, 보는 거 좋아하네. 아, 할 수 있나, 윤복. 그렇지, 그렇지. 자, 이제 야골 내야 돼. 1분 안에 성공 못하면 탈락입니다. 1분 안에 성공 못하면 탈락이에요. 1분 안에 성공 못하면 탈락. 1분 안에 성공 못하면 탈락이 안 돼. 어? 어? 아, 야골 났지, 야골 났지. 야골 났, 야골 났지. 야, 그런 거 뿐. 너 야골 넣는데 나한테. 어? 이거 치마 치마. 저거 하나 가지고 다 써야 돼요, 여러분. 1분 남은 탈락입니다. 최대한 걸려요. 탈락! 탈락 탈락. 자, 제이가 이기면.